부동산은 아무래도 큰 돈이 움직이는 거라 정확한 중개와 채행 중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데요. 계획을 세우고 가게를 여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서울대 입구에 있는 부동산에서 번호세를 시작으로 강남 밤부에서 아파트를 전문으로 경험했고 홍대에서 상가 사무실을 경험했고 그리고 마곡에서 최종적으로 분양과 중개를 경험하고 중개업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